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자 1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형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번 문제는 툴, 도구를 활용해서 출력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배점에 20점이 되겠습니다. 작업 조건을 한번 보시면 원본 이미지 2급-1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일 저장 규칙에 맞게 2개의 파일, 즉 JPEG과 PSD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는 복제 및 변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복제 변형이 되어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하단에 완두콩 형태가 되겠죠. 2급-1번 이미지를 배치하고, 이곳에서 일부 이미지를 선택해서 복제 변형을 해서 배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모양 도구를 배치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단에 나뭇잎 모양과 하단에 얼룩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모양 하나는 이렇게 복제를 해서 크기, 위치, 회전을 바꾸고, 그리고 색상을 달리해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가 나오는데요. 문자는 제시된 속성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두 가지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준비 되셨으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시된 저장 계측에 맞게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Ctrl N, File & New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1번 문제는요. width는 400, height는 500이 됩니다. 이때 단위 픽셀로 먼저 바꿔주신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olution 해상도는 72 픽셀퍼 인치가 됩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입니다. 그리고 background contents는 white를 지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에 맞게 여러분 새 파일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Show rules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리뷰, 격자 표시를 하시는데요. 격자 간격은 100 픽셀당 하나씩 표시가 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 파트 4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1번 문제 풀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본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져다가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원본은요. 오픈을 통해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셔도 되겠고요. 폴더를 열어 놓으면 이 폴더를 찾아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제공된 이미지, 원본 이미지는요. 경로가 있습니다. 내피시, 문서, gpq 폴더에 이미지 안에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도요. 이 동일한 경로, 내피시, 문서, gpq 폴더 만들어 놓으시고요. 소스 파일을 이미지라는 폴더에 다 복사를 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겠죠. 네. 자, 2급 다시 1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이 원본 이미지의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새로 열어놓은 저장 규칙에 맞게 400에 500 픽셀로 열어놓은 이 새 파일의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급 다시 1 이미지를 전체 선택을 해 보고요. 카피 페이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동 도구일 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컨트롤 T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관성 형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옵션에서 종행비 유지한 상태에 클릭해 놓고요. 이렇게 W나 H, W나 하이트 쪽 한 군데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율에 맞게,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아주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자, 그리드를 켜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면요. 자, 지금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형식은 포토샵 PSD로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은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이 원본을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이 저장을 해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400에 500 픽셀로 저장 규칙을 보시면 JPEG으로 저장을 하고 40에 50 픽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의 파일을 JPEG로 저장을, 아, PSP로 저장을 하겠죠. 자, 이 저장 규칙에 맞게 두 개를 이제 저장을 하실 때는요. 원본에 해당되는 모든 레이어가 살아있는 효과도 살아있고, 글자 소통도 살아있는 이 포토샵 포멘스로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험번호.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받으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자, 이름, 성명 쓰시고요. 자, 1번 문제니까 번호 1 쓰시고 네,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이 위치, 이 경로, 이 확장자로 계속 덮어 씌우기가 되면서 저장이 될 겁니다. 네이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복제 및 변형을 할텐데 정확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에 관련된 도구들. 자, 툴 패널 첫 번째 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이미지에 해당되는 선택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될지 판단이 되실 거고요. 본 교재에서도 다양한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주변과 색상이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할 때는 선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 펜 도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펜은 기본값이 패스, 경로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경로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하기 위한 경로. 그 윤곽을 따준다는 거겠죠. 네, 패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때 쉐이프로 따주시면 안 됩니다. 패스 지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익스크로드 오벌이펜 쉐이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팁 하나 제공해 드리자면 해당되는 도구의 팁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옵션에서 도구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셋 툴과 리셋 툴스가 나옵니다. 모든 도구의 툴 옵션을 초기화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 진행하시면 앞서 설정해 놓은 작업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옵션에서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수하는 일을 줄겠죠. 그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거를 조금 확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펜독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총 모양 캡슬락이 눌러져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캡슬락을 꺼놓고 작업 진행하십시오.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쪽 핸들 없앨 때 R2 눌러서 드래그했던 고정점 있죠? 앵커 포인트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시고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애시고 드래그하시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애시고 자, 이 방법은요. 핸들의 한 방향을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서 패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연계상 중간단계는 제가 스피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서 이제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완료된 패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하나에 연결된 완료된 패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스 패널에 보시면 워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선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엔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패스로 따준 영역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점선 선택 영역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보통 똑같은 형태를 만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방법 사용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레이어 속성으로 레이어 비어 카피 레이어 메뉴에 있습니다. 레이어 앤 유일에 레이어 비어 카피 참고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J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눌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선택이 풀리고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 패널을 보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 꺼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같은 자리에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여기 레이어 2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컨트롤 T를 누르셔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로 바꿔주실 거고요. 자, 여기 음영이나 모양 보시고요. 변형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좌우 뒤집힌 상태가 되겠죠. 음영 보시면 컨트롤 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커리젠탈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른 채 조절점에 모서리 조절점을 이렇게 드립해 주시면 종임비에 맞게 크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절을 줄일게요. 그리고 회전까지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그리고 격자 창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컨트롤 S 누르면서 작업 진행을 해 주십시오. 레이어가 추가되면 용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컨트롤 S 눌러주시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그리드는요. 자, 여러분이 자를 하나 준비하셔서 시험장에서 제공된 시험지에 이렇게 100픽셀당 하나씩 선을 가로, 세로 이렇게 그어서 배치를 해 주시고 그대로 옵니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제 변형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모양 생성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모양 도구는요. 겜스 T 밑에 보시면 여기 렉팅글 툴이 있습니다. 사각형 모양 툴을 꼭 누르게 되면 여기에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시정 모양 도구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이 쉐이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제시된 모양을 찾아 주시는데요. 해당되는 모양들은요.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이 직접 열어서 이제 확인들을 해 주시는데 보시면은요. 모양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모아 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된 형태는 쉐이프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희 교재에서 합격생 비법, 합격생의 비법이라는 팁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레거시 쉐이프 앤 모호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은요.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를 또 확장을 해 주셔야지만 하단에서 여러분이 쉐이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양이 있죠. 네, 클릭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버전에 따라서 어, 저는요. 여기에 기본으로 있어야 될 레거시 쉐이프 앤 모호가 안 보입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단에 쉐이프스가 있습니다. 쉐이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이프스가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제공된 쉐입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팝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것이 쉐이프 앤 모호를 클릭해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땐 이 방법 활용하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교재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잘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찾으셨으면 여기에 이제 그려보도록 하죠. 자, 드랙에서 그리실 때는 눈대중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등록된 형태의 종잉비에 맞게 쉬프트를 꽉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드래그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린 형태의 크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컨트롤 3로 눌러서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색깔 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미지 썸네일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컬러피커가 뜹니다. 제시된 색상, 샵 다음에 입력되도록 6자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6자리는 RRGGBB를 16진수로 있는데 표시를 한 건데요. 자, 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복되는 두 자리씩 단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FF9999죠. 그러면 F99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단축하시면 되겠죠. 네, 엔터를 눌러서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부 수치는 나와있지는 않아요. 출력형 때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베벨 앤 엠보스 클릭했을 때 스타일 보시면 이너벨벨 내부경사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이 되겠죠. 위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사이즈 부분에서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올록볼록 튀어나온 정도가 다르겠죠. 자, 이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으니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어때요?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간혹 먼저 모양 그리고 색깔 다르게 하고 변형하신 후에 일일이 이 레이어 스타일, 이펙트, 베벨 앤 엠보스를 따로따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지 마시고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크기, 위치, 그 다음에 색상, 회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제자리에서 복제가 된 거죠.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이동해서 크기 조정과 함께 이렇게 회전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색상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색깔은요. 레이어 3 레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으로 영문 입력 모드에서 여러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입력하고 OK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나뭇잎 형태의 모양을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옵션에서 나뭇잎 형태를 찾아보죠. 옵션에서 올 레거시 디퍼드 쉐이프트가 확장된 상태에서 나뭇잎은 왠지 자연물에 있을 것 같죠? 맞죠? 네, 네이처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해당되는 나뭇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 먼저 바꾸지 마시고요. 여기서 먼저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해서 색상을 바꾸시는 게 요령입니다. 연속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모양을 그려주실 때는요. 여러분, 모양을 먼저 그린 후에 색상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른채에 드래그 해줍니다. 자, 보고요. 더블클릭 레이어 썸네일 더블클릭하셔서 제공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양 그대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출력 형태 보시면 어때요? 성향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방향을 맞출 때는 회전을 하시는 거나 뒤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립 버티칼 아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버티칼로 세로로 뒤집기를 한 후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거나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펙트는 제시된 이펙트는 여러분 드랍시로 오죠? 드랍시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세구 옵션은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실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옵션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저장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되지 않았을 때 다운됐어요. 시간 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고요. 한 가지 위에 여러분 타이틀과 제목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끝에 별표가 있죠. 저장 안된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S를 누르는 순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을 선택합니다. 자, 타이틀을 눌러보시면 대체로 여러분 가로 쓰기가 나옵니다. 수평 문자 도구인 허리젠탈 타이틀을 사용합니다. 간혹 버티컬 타이틀을 사용하는 세로 문자 쓰기도 나옵니다. 이제 잘 구별해서 두 번째 클릭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글자 형태대로 선택이 되는 상태 마스크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 허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제시된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 영문일 때는 에이리얼이나 타임젠 뉴로만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글꼴 빠르게 찾는 방법은 옵션에서 시작되는 철저한 몇 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완성형으로 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리얼 골드입니다. 자, 글자 크기는 6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숫자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그라덴트 오버레이랑 트록이 지정이 되어있어요. 글자 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글자 외부에 마우스 가져가면 이동 도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조정할 거에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줍니다. 자, 초크 지정을 하겠습니다. 초크는 제시된 초록 사이즈는 3 픽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요. 333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일 칼라일 때는 컬러로 지정을 하시구요. 만약에 그라덴트다 그러면 인필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라덴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이때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오른쪽이 바뀌지 않지요. 고로 보세요.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그라덴트 오버레이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체크도 되구요. 이렇게 다중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라덴트 색상 편집해 주셔야 되겠죠. 클릭합니다. 자, 이전에 사용했던 색상이 들어가 있을 거에요. 자, 왼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메시된 색상 세자리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두가지 색상입니다. 오른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위치 여러분이 로케이션 보시면 0 그리고 100% 위치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 로케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되는 컬러스탑의 색상의 분포가 화면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시구요. 이 컬러스탑의 로케이션 위치도 맞춰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에 해당해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컬러스탑의 로케이션은 7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라디언트의 좌우 색상이 출력 형태 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를 보십시오. 이게 상, 하로 되어 있을지 자,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있을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구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Linear 앵글은 0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저장합니다. 자, 이동 도구 Move 툴로 전환을 할 거구요. 자, 이제 제시된 순서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는 출력 형태를 보시구요.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크기를 어디는 좀 설정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동 도구의 옵션 Auto Select 자동 선택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를 지정을 했을 때 바로바로 여러분이 해당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클릭하는 대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최종적인 출력 형태 한번 보시구요. 크기를 또는 위치를 조금 더 지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실때는 맞춰 주셔야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자, 격자를 가려 주십시오. 격자는 뷰 메뉴 클릭하셔서 쇼 에서 그리드에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에 사용하셔도 되겠구요. 최종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 파일 저장할 거에요. 완성은 다 했는데 감독한 PC로 정답 파일이 전송이 안 돼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수가 없겠죠. 자, 정답 파일의 저장 경로입니다. PC, gtq에 정답 파일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은 jpeg과 piece입니다. 자, 우선 jpeg을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인 저장해 놓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확장자 위치 바꿔서 저장할 때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 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netpc 문서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gtq 폴더를 찾아주셔야죠. 네, 이 gtq 폴더 안에 저장하시는 거에요. 이미지스 안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이미지 안에 며치 말고 gtq 폴더입니다. 자, 여기에 파일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수험번호 여러분 맞나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자, 이때도 오타가 있을 때 또 전송이 안 됩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파일 형식 눌러봅니다. jpeg 클릭합니다. 자, jpeg가 있는데 어, 저는 jpeg가 파일 형식 눌렀는데 안 나와요. 자, 상위 버전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 포토샵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대화상자에 save a copy라고 해서 4번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파일 누르셔서 save a copy 바로 들어가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구요. 자, 그리고 뒤에 some jpeg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일 형식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이때 jpeg는요. 옵션이 하나 뜹니다. 자, 퀄리티 어떻게 할 것이냐.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이하면 8이 8이라고 숫자가 표시되고 있지요. 자, OK 눌러줍니다. 자, 그럼 jpeg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 메뉴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를 선택을 해 주시구요. 여기에서 10분의 1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400을 40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이렇게 종행비 유지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40만 입력해도 아래 50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를 줄여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는 줄었지만 현재 이 파일은 레이 영속성이 그대로 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Save as 버전에 따라서 Save or Copy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폴더 찾으셔서 ggq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폴더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 PC 문서 ggq 폴더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정답 파일이 있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 파일 전송할 때는 이 경로에 올바르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과 확장자만이 간격한 PC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작업 진행하신 후에 수청할 영역이 어, 브랜드? 보여요? 이럴때는 임시 경로에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 저장해 놓은 원본을 열어서 저장한 후에 지금처럼 Save as Save or Copy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자 1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급 2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2번은 사진 편집 기초에 해당되고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 1번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원본 이미지는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tq 포토샵 2급의 2번 문제 핵심은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액자 제작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 테두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액자 프레임 가장자리 부분에만 어때요? 필터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이미지는 선택 과정을 통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크기 위치 배치하시면 되겠고 그 중 하나의 이미지에는 일부를 선택해서 색상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의 콩알이 노란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하나 적용이 될 텐데요. 자, 오른쪽 정렬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문자의 왜곡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프리 시작을 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먼저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파일의 New를 클릭하고요. 자, 1번 문제 만드셨다면 2번 문제는 그대로 살짝 놔두고 OK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본 이미지를 열어야 되겠죠? gt킷 폴더 안에 이미지에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드래그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렇게 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Ctrl-C, Ctrl-V 해서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셔도 되겠고요. Move 툴로 드랩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Shift 누른 채 드랩 앤 드랍 하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 이미지가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 배치,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Ctrl-T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맷돌 형태 보시면 방향이 다르죠. 자, 우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플립, 퀄리젠탈 클릭합니다. 자, 우 뒤집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 조절하실 때 Shift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고 옵션바에서 이렇게 종행비 유지하는 버튼 눌러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반드시 그림의 종행비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간혹 이거 무시하고 눈대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랬을 때는 레이아웃, 크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간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또는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송할 정답 파일은 두 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메일 경로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마무리가 됐을 때 답안 전송대 경로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번호, 성명, 문제번호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고 자,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입니다. psd 지금 레이어가 이미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psd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을 만들텐데요. 자, 프레임 부분에만 지금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로 현재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터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 저장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자, 메모리가 딸리게 되면 중간중간 속도 저하되다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는요. 제시된 필터는 모자익 타일입니다. 필터 누르시고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모자익 타일이 어디 있나 찾아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선 텍스처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텍스처, 모자익 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적용되네요. 필터에 모자익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부분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때요? 아래쪽에 원본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보여야 되겠죠. 네. 자,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안쪽 테두리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눈금자 보기를 해두셨어요. 눈금자는 100픽셀마다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을 맞춰줬구요. 자, 이 부분은 교재 참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로상의 정중앙은 200픽셀인 걸 알겠구요. 세로는 어때요? 전체 500에서 중간이니까 250픽셀이 화면의 정중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안내선에 안내선을 활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가 중앙의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에서부터 균일하게 선택을 할 거에요. 자, 여러분 출력 형태에서 좌우 상하에 이렇게 액자 프레임의 너비,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50픽셀씩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이 50픽셀씩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에서 상하, 좌우 50픽셀씩을 빼게 되면 나머지 이 프레임 안쪽 크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각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Rectangular Mark 2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New Selections 3 선택일 때 Feather는 0픽셀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Style, Normal, 표준일 때는 Drag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크기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Style를 눌러서 Fixed Size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액자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크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400픽셀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중앙에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Rectangular Mark 2를 10조 포인터를 화면 정중앙에 맞춰 주시고요.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네. 자, 중앙에서부터 그려줄 때도 Alt 누르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정확하게 중앙에서부터 위치는 300, 하이트는 400픽셀 영역만큼 사각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있죠? 자, 이 모서리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력형 때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라운딩되어 있어요. 그죠? 네. 둥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더 수치를 이용해서 둥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다 번지는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딜라피 메뉴가 있습니다. 자, 로드 파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스무스가 있습니다. 스무스 클릭해 줍니다. 자, 코이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교재에서는 10픽셀 적용을 해서 OK를 눌러줬습니다. 여기 코너 부분이 동그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동근 정도가 수익 형태랑 맞지 않을 때는 컨트롤 Z 누르셔서 다시 한번 압성 과정과 동일하게 모드 파일 스무스로 들어가 주셔서 수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딜리트를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서 자, 그러면 선택 영역 안쪽이 어때요? 삭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1번이 보이는 거죠. 자, 눈 아이콘을 잠깐 꺼보면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쪽 영역을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 테두리 만들 거예요. 자, 메뉴바에 에디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필드 있고 스트로크 있는 거 확인되시죠?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위스는 5픽셀 지정할 거고요. 컬러, 제시된 색상, 99FF00인데요. 어, 둘, 둘씩 똑같은 수치죠? 그래서, 반복되는 건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99FF00 그리고 로케이션은 인사이드, 안쪽이 되겠죠? 나머지 설정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계시던 색상에 굵기만큼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림자 효과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레이어에 Fx 누르셔서 drop shadow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서 자, 그림자 옵션은 뭐 나와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림자의 거리나 크기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앵글은 해가 비치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구각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액자 프레임 완성이 됐죠? 네. 이제 나머지 이미지들을 굴러서 이미지 주인컵에 맞게 합성하고 색상 보정 해 보도록 합니다. 자, 3번 이미지 이렇게 제기를 하구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적 색상이 뚜렷하게 고별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공된 이미지들에 적절한 선택 보고들을 선택해서 정확한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이 기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픽셀렉션으로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로 그리듯이 선택을 해 주는 건데요. 자, 브러쉬 크기는요. 이 동그라미 크기가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원의 크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십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붓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그래서 캡슬락을 꺼줍니다. 자, 그리고 이 브러쉬 크기는요.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할 텐데요. 바로바로 작업할 때 중요한 방법. 대가로. 왼쪽 대가로를 누르면 정중적으로 줄어듭니다. 오른쪽 대가로는 정중적으로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이 넓을 때는 여러분이 브러쉬를 크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대가로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또는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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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때요. 선택 범위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요. 자, 여기 클릭 셀렉션에 기본 옵션을 보시면 새로운 선택이지만 드래그하는 순간 이게 에듀트 셀렉션에서 선택을 추가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이제 선택을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데요. 작업할 때 여러분 옵션 바에 가지 않고 하는 방법은요. Alt를 누른 채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표시가 마이너스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빠질 부분에 대해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심한 영역은요. 브러쉬 크기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선택 도구로 다 선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럴 때는 다양한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선택 도구 사용하시고 옵션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짧게 짧게 다각형 형태로 선택하기 위해서 폴리건을 라스오트를 사용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죠. 자, 제공되는 이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단을 잘 어떻게 하나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아, 이런 경우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게 좋겠다. 라는 판단이 서겠죠. 교재에 다양한 예지들 잘 따라 하시면서 그 부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했구요. 자, 그리고요.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레틴마스크라는게 있습니다. 레틴마스크 클릭하셔서 이렇게 별도의 영향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또 옵션을 조정해서 작업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저기 부분은요.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Radius와 Smooth 조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범위가 이제 수정이 됐구요. 이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컨트롤 띠 해서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띠 하셔도 되겠구요. 이렇게 작업 이미지로 이동 도구 사용하셔서 드래그 앤 드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할께요. 이제 세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연결해선 과정은 뭐예요? 크기 조정하셔야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출력형태 참조하셔서요. 회전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출력형태 참조하셔서 그리드 칸 숫에 가시면서 이렇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중독을 많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구요. 여기에 레이어 선택하시구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럽쉬로 적용해줍니다. 디스턴스 사이즈 조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이 수치는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구요. 최종 출력형태 보시고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콩알을 선택해서 색상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에듀트 슬렉션이기 때문에 선택이 어때요? 계속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요. 색상은요. 로란색 계열로 보정을 할 거예요. 색상 보정은요. 이미지 메뉴를 이용해서 바로 보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편집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정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장치를 활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이 있어요. 자, 눌러보십시오. 여기 조정 레이어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조정에 있는 메뉴들과 일부 겹치는데요. 색상 보정하는 것은 주로 Hue Saturation을 사용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속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깜빡거리던 점수는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레이어에 Hue Saturation 1이라고 하는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색상막이 입혀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사각형의 검정색 바탕의 흰색으로 어때요?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하얗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Hue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색상 보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다는 Colorize 색상화 지정을 해주시고요. Hue는 색조가 됩니다. 이렇게 색조 조정을 하시는데 이때 어? 색깔이 이렇게 칙칙하게 나오나요? Saturation 채도가 낮아서 그렇죠. 채도를 올려주시면 색이 이렇게 비비드하게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노란색 계열이니까 여기 스펙트럼 상의 노란색 부분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에요. 그죠?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Lightness는 밝기, 명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O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참조해서 정확한 수치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꺼볼게요. 원본 유지가 되고 있죠. 다시 눈 아이콘을 켤게요. 가시성을 켜게 되면 다시 이 부분에만 색상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구해라도 색상을 좀 더 조정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 이미 업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프로퍼티스트가 활성이 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색깔을 조정을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집의 여제를 열어놓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2급 다시 4번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자, 경계 부분에 이렇게 블러링 처리가 되어 있거나 음영 부분에서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명확하고 깔끔한 선택을 위해서 펜툴을 사용해 줍니다. 자,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옵션의 패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선택을 위한 패스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펜 모양, 옵션 바에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리셋 툴 하고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펜 옆에 이렇게 별표가 있을 땐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캡슬락의 불을 끄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처음에는 점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펜 옆에 아무 표시가 없어지죠? 그죠? 별표가 없어집니다. 작업 중일 때는 이렇게 펜 모양만 나오게 됩니다. 자, 곡선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양쪽 핸들이 생성이 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커브 전환을 할 때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휘어지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컨트롤을 주입해서 명령 취소 해 주시고요. 한쪽 핸들을 제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은요. 알트를 누른 채 드래그 했던 이 앵커 포인트 있죠? 이곳에 마우스 붙을 갖다 대면 이렇게 펜 옆에 껍새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알트에서 손을 떼줍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경계선을 따라서 여러분이 패스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패스 작업을 완료하실 땐 처음에 찍었던 점에 펜 모양을 갖다 대면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이때 클릭 또는 드랙 해서 패스를 완료로 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너무 크게 화면을 확대해 놓고 따게 되면 픽셀 단위로 이렇게 계단 현상이 보이죠? 네. 장인 정신 발휘하셔서 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화면 배치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고요. 패스가 다 따진 후에라도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선을 또 편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자, 모브 틀로 전환해서 바로 드래그 엔터를 하겠습니다.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키트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를 드래그 해서 크기를 조정하시고요. 위치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될 때마다 여러분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여기에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 외부 강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 출력 상태 참조하셔서 조정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자에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문자 두 줄로 입력이 되어있고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허리 핸달 타입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키맨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자 속성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파인즈 체입니다. 파인즈 뉴로만 PIN 입력하면 이렇게 폰트 완성형으로 찾아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파인즈 뉴로만 볼드 클릭해 주시고요. 제시된 문자 크기 4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줄인데 오른쪽 입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장의 정렬 상태 먼저 지정해 주시고요. 색상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자를 눌러주시고요. 문자의 위치는 입력하실 때 바깥쪽에 마우스 배치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왜곡을 하겠습니다. 옵션 바위에 보시면 이렇게 언덕에 서 있는 T자 있죠. 네, Create Warp Text입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Warp Text 대화 성적을 열리는데 스타일을 보시고요. 자, 왜곡된 모양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플래그가 있구요. 여기 보시면 웨이브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웨이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밴드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부리는 방향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물론 기본적으로 허리전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전탈 체크하시고요. 간혹 문제에 따라서 버티칼로 적용되는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밴드 마이너스 40 지정하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는 스포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포크 4px 그리고 색상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레이어 크기 배치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컨트롤 Fx를 지금 저장 원본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메일 경로에 저장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셨고요. 이제 정답 파일 저장할 차례입니다. 정답 파일은 감독관 PC로 정답이 전송될 위치입니다. 시험장에서 지정된 위치가 되겠죠. 저장 성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내성과 격자를 가리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 를 눌러줍니다.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경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 전송되어 성로 네트시 눈서 클릭하시고요. GTQ 폰도 열어줍니다. 이곳에 저장을 해줍니다. 첫번째 무엇으로요? JPEG 파일 형식 JPEG 을 바꿔줍니다. 수험권은 맞았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타 없나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장 눌러줍니다. JPEG 찾을 수 없는 분들은 네이버 Copy 4번 저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해주시고 옵션은 JPEG 옵션은 High Quality 정도 설정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번째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에서 두 글이 되어있을 때 With 40 50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Save as 를 통해서 어디로요? Fc 문서에 gpq 폴더를 클릭해서 이곳에 Photoshop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풀이하시고요. 그때마다 바탕화면에 시험 정답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서 바로바로 전송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자 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 형태는 화면과 같은데요. 우선 작업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폴더에 이미지 안에는 원본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 경로에 소스 이미지 담아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 다시 5에서 8번 이미지를 사용해서 최종 출력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그림 효과 배경 들어갈 거고요. 필터가 적용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여기에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각자 선택을 정확하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자 효과 두 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단 그리고 하단에 있는 문자 효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자 왜곡 효과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로 해당되는 모양을 배치하구요. 조건에 맞게 색상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두 개의 모양 쉐이프 툴을 적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파일에선 New를 클릭합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를 지정 해봅니다. 2급의 3,4번은요. 위스는 600, 화이트는 400 픽셀이 됩니다. 픽셀로 지정해 놓고 제시된 크기 입력을 해줍니다. 해상도 당연히 72 픽셀 퍼 인치가 되겠죠. 컬러 모드는 rc 컬러 8피트 지정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를 지정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보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드 격자 보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100 픽셀 당 하나씩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선 배경색을 적용을 해봅니다. 배경색 적용을 하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 줍니다. 이때 컬러픽커에서 제시된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RGGBB 해서 둘, 둘씩 동일한 동일한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FCC99 지만 FC9만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셔도 결과는 동일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현재 이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지정된 백그라운드에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주시면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더 투명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컬러가 백그라운드에 있다. 그럴 때는 Ctrl, Delete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제시된 이미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열어놓으시고요. 파일에 오픈을 해도 되고요. 폴더에서 이미지 폴더에서 포토샵으로 드래그앤드랍을 해도 되겠습니다.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2급-5 이미지 전체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 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Ctrl, A, Ctrl, C 하고 작업 이미지에 Ctrl, B 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문구툴로 드래그앤드랍을 해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출력형태 보시고요. 배경 위치 크기 지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T 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 세로 종행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크기 조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형태 장조하셔서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을 완료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Ctrl, S 를 눌러줍니다. GTP포트샵은요. 각 문제당 두 개의 파일을 정답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JPEG과 PSP인데요. PST가 원래 제시된 이미지 크기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이 원본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썸번호 접수면 부여 받으실 거고요. 성함 그리고 문제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레이어를 유지한 상태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염식은 포토샵 포맨 PSP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필터 적용합니다. 필터 메뉴 눌러서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대부분 필터 갤러리에서 필터가 나오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필터 갤러리가 아닌 필터도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파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페인트 덕스 페인트 바르기를 설정을 할 겁니다. 다시 클릭합니다. 확장을 해서 보시면요. 여기에 페인트 덕스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필터 적용 전후에 반드시 저장해 주십시오. 저장 안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느려지고 연산 못하고요. 나중에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다운되면 시간보상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거에요. 레이어 마스크는 어디에서 레이어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현재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구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 하단의 세번째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 를 한번 눌러 주시면 링크된 상태에 하얀색 사각형이 하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타이틀바를 보시면요. 레이어 1에 지금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마스크는요. 흑백 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검정을 입혀 주시고 남겨줘야 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실 땐 아래 뒷폴드 클릭해서 흰색과 검정을 빠르게 만드시고요. 슬치 누르셔서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으로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브라디언트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각선 방향입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나갈 거에요. 지워지는 정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드래그 했어요. 길게 했어요. 자 어때요? 지워지는 정도가 다르죠. 자 그리고 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레이어 1에 추가된 이 마스크 썸네일에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번 드래그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급 다시 6번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은요. 선택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선 다양한 이미지를 열었을 때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그 기능을 측정하는 문제가 gptq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빅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부수로 그리듯이 이미지의 일부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동그라미 크기는요. 브러쉬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점점적으로 줄이거나 키우는 방법은요. 키보드의 왼쪽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옵션바이에서 브러쉬 크기 변동되는거 확인 가능하시죠? 어 저는 동그라미 표시가 안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 감이 계십니다. 캡슬락에 불이 들어있기 캡슬락을 꺼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에듀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영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 또는 드래그로 선택범위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형태 보시면서 이 콩알 형태 아래쪽의 콩알 형태로 마저 선택을 해주십시오. 러쉬 크기 조정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에듀트 셀렉션이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택해서 빠져야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은 R2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아울러 옵션에서도 선택영역에서 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2를 누르고 계십니다. 다시 사이즈 줄이고요. R2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에서 빠져야되는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쉬 크기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갑니다. Ctrl-C, Ctrl-V 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이동, 더불어 딜뱅, 더블 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보시면서 크기 조정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Ctrl-T를 눌러주시고요. 정행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옵션바에서 적용하실 때는 정행비 고정 클릭하시고요. 더블이나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하셔서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모서리를 드래그한 곳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전도 하늘로 해적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누르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을 완료해준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스타일은 에펙스 눌러서 아우터 브로우에 해당이 됩니다. 외부 광선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옵션을 보시면 여러분이 미리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본 상태에서 사이즈 지정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음 이미지 열어서 보겠습니다. 기급전 C7 이미지를 봅니다. 맛있어 보이는 비빔밥 이미지네요. 자 보시면요. 실행표 보시면 이 그릇과 부저가 같이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 범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릇모양은 원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Elliptical Markit tool을 사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ttingular Markit tool이나 Elliptical Markit tool이며 십자 포인터가 위치한 부분인 선택 영역의 왼쪽의 모서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왼쪽의 모서리를 눈으로 보이게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컨트롤 R을 누르시구요. 눈금자로부터 이렇게 안내선을 그릇모양에 외곽에 맞춰서 이렇게 왼쪽 상단에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 십자 포인터 맞춰 주신 후에 드래그를 한번 해 보죠. 비율 조금만 줄여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영역 똑같이 안 맞추셔도 돼요. 선택 범위보다 살짝 안쪽으로 선택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구요. 선택 영역 안에 마우스 올려놓고 보시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 이 원형의 선택 범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이제 왼쪽 형태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지금 원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형태도 같이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숟가락과 젓가락 모형을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왼쪽 형태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선택을 하기에 좀 쉽지는 않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펜 선택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펜쪽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선택을 하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깜빡거리는 점선으로 우리 눈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옵션 패스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상에서 익스크류드 오블렉팅 쉐이드 제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리셋을 하는 방법입니다. 옵션은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번 이미지를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모양 옆에 별표일 때는 첫 점을 찍어주기 전에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윤곽을 따라서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구요. 곡선일 때는 드래그 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지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떠서 닫힌 패스가 됩니다. 클로스가 됩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펜 모양을 보시면 펜 옆에 별표가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옆에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또 다른 패스로 따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완성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숟가락 모양도 한 바퀴 돌려서 이제 이렇게 닫힌 패스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구요. 이때 여러분 패스팬을 한번 열어보시면 작업중인 패스 상태가 확인이 될 거에요. 이때 여러분 선택되어 있는 점이 이렇게 보이면 두 개를 따 놓은 상태라도 한쪽이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패스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은 보이지 않지만 패스선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패스를 켜고 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패스를 켜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 이 원형의 접시 부분과 함께 이 영역을 선택을 해 주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자 음악을 조금 더 옮겨줄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스를 선택 상태로 전환할 때 컨트롤 엔터를 쳐서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경우는 새로운 선택이 되는 거구요. 패스 패널 하단에 보시면은요. 패스 상태를 선택으로 이끌어내는 세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냥 누르면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alt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make selection 해서 선택을 어떻게 만들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상단은 기본으로 넘두시구요. 이 operation 부분에서 어떻게 선택을 추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add selection을 클릭한 상태에서 OK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이 다중으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방법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다양하게 다루다 보면 선택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도록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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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셔도 되구요. 옵션에서 체크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회전도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선을 참조하셔서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엠버스 경사 엠버스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스타일은 이너베벨을 변경하시고 업 위로 변경하신 후에 사이즈는요. 여러분이 수력형태에 참조하셔서 수칭은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구요. 이제 다시 파일 이미지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두 후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위쪽에 허브 부분하고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있습니다. 이럴때는 클릭 클릭션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 조절 하시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부분이 명확할 때는 선택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크기 조정하시구요. 화면 배율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브러쉬 크기도 조정하시면 되겠구요. 좀 작게 줄여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빠질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발표 누르면 반대의 경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표시가 떴을 때 이때 선택에서 빠지고자 하는 부분에 빼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 클릭으로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구요. 이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구요. 레이어 추가할 때마다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고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배치를 해야 될텐데 방향을 보시면 좌우가 뒤집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T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좌우 뒤집는 건 가로로 뒤집힙니다. 클릭 허리됩니다. 잘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행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회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레이어도 순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실 수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층을 결정하면서 Ctrl C, Ctrl V 할 때 해당되는 레이어 층 위로 기저 넣기를 하셔도 되겠구요. 변형 적용 다 한 후에 레이어 순서를 바꿔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조정을 하셨구요. 레이어 순서는요. 다시 Ctrl,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단계씩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앞으로 갑니다. 레이어 패널 상에서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하셔도 되겠구요. 단축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rrange 적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여기에는 Drop Shadow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해봅니다. Angle Angle 해가 뜨는 방향 반대편에 그림자 되시는 거겠죠? Angle 한번 확인을 해주시구요. 그런 다음 Distance 거리와 함께 크기 사이즈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할 차례입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배우기 위해서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편은요 어디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옵션에서 여러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말풍선 형태는 토크 버블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 경로 찾아 들어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레거시 쉐입에 뭐가 없을 때면 어떻게 하는지 1번 문제 풀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버블스 이렇게 해서요. 형태를 보시는데 방향이 어때요? 꼬리 부분이 당연히 다르죠? 그려 주십시오. 네 그립니다. 그려주시면 되겠구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는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에요. 물론 옵션에서 미리 설정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방향 꼬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리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셔야죠. 자 이너 섀도 내부 그림자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거리 사이즈도 조정하셔서 보시면 되겠구요. 계속해서 두번째 쉐이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트 명도가 적용되어 있고 그라덴트 오버웨이 랑 트럭이 적용되어 있는 이 왕관 형태가 보이시죠? 자 크라운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옵션을 눌러서요 이 크라운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연습하실 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어디에 어떤 오브젝트 모양이 들어 있는지 문도 좀 익혀 주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옵젝트 확장해서 보시구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가오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요. 쉬프트를 누른채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종임비에 맞게 어떤 종임비요? 등록된 라이브러리 안에 등록된 크기 종임비에 맞게 가로세로 비율에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먼저 그려놓은 옵젝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따로 레이어가 생겨야 됩니다. 레이어가 따로 생겨야 되겠구요. 자 여러분 색상도요. 자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블라이랜드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휠 칼라는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시된 색상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스톡이 있습니다. 스톡 사이즈는 4px이 되겠구요. 단일 컬러일 때 블라클과 비우셔서 색상 코드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체크박스에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렇게 용어 자체에 클릭을 하셔야 오른쪽의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하시구요. 자 에디터로 띄우겠습니다. 왼쪽 컬러스톱 더블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목 그라디언트 더블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구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게 여기에서 앵글 앵글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컬러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0도 조정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볼트명도 조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피스테이 클릭하여 70%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형태 선조하셔서 컨트롤 T 눌러서요.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클릭 형태의 가장자리 이 부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크기도 다시 한번 클릭도 눌러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순서입니다. 그러자 하시면서 진행해주세요. 툴 패널에서 허리젠탈 타이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을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도절 입력인데 보시면 중앙 정렬입니다. 그래서 위에 옵션에서 텍스트 가운데 정렬 센터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글 폰트 바탕 입력해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2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글 폰트가 조금 더 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엔티레어싱을 스트롱으로 설정을 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제시된 색상 세자리로 단축해서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비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보시면 글자의 속성 보시면 하단에 자연식단 부분을 따다닥 해서 세 번 클릭합니다. 다음 다음 옵션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합니다. 하단 fx 누르구요. 스트로크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글씨를 클릭하시고 여기 6개는 2px입니다. 그리고 색상 자 F6개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클릭해서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쉬도 클릭을 해서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를 해서 그림자가 너무 지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의 비스탄스, 사이즈 줄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구요. 이제 하단에 글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타임즈 철저 클릭할 때 시작되는 폰트 철저 몇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를 찾아줍니다. 자 여기서 타임즈 뉴로만 폴드를 클릭을 하구요. 여기에 글자 크기는 보시고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라젠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식성은 굳이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이 잡혀있을 때 이렇게 끝보으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글자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구요.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작성은 색깔이 이렇게 좀 밝게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글자의 왜곡을 위해서 워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모양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있는지 스타일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서 플래그가 됩니다. 기별 형태가 되는데요. 기본은 밴드 구부리기가 양수칼이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보이죠? 반대의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수치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는 마이너스 40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글자를 왜곡을 해주시고 갱을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펙트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fx을 눌러주시구요. 스트로크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fx에 색상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디언트 오블레이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 편집하기 위해서 그래디언트 에디터 띄워주시면 되겠구요. 왼쪽 그려스닥 더블클릭하셔서 여섯자리 다 입력 안하셔도 돼요. 단축해서 세자리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글자 색상이 적용된 걸 한번 보십시오. 네 방역 보시면서 앵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은 글씨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글자 부분까지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서 모그 툴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글자 속성에는 절대로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자 타이틀로 퀄리젠탈 타이틀로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패널이 뜹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풀이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 트랜스폰 자유변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변형을 해주시게 되면 문자의 기본 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감정 요인이 됩니다. 문자는 옵션에서 타이프를 허리젠탈 타이프를 선택해서 옵션에서 또는 이상대수 컨트롤 T를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하고 눌러주셔서 해결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쓰신 조건들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동 도구 Move T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해당되는 이미지에 적용할 레니어 스타일이 동일하게 들어갔나 이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제한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최종적인 저장해주시고 격자 가리기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답 파일을 감독 PC로 전송할 수 있는 상태 경로 파일 형식 지정해주셔야 되겠죠. 포토샵은 문제 하나당 두 개의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이팩 저장하겠습니다. 확장자 바꿔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Save As를 클릭합니다.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원본을 저장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비록서 정답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어디예요? FPC 문서에 어디예요? GTQ 폴더에 자 이곳에 저장을 하실 거예요. 먼저 제이팩으로 저장합니다. 자 우리 교재 포토샵 CC2020 인데요. 버전에 따라서 Save As에 파일 형식의 jpeg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대나상자에 세이브 카페의 경우 타번 저장이 있습니다. 또는 파일에서 세이브 카페로 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 바꿔주시면 바로 파일 이름 뒤에 .jpg 라고 붙습니다. 이때 소원번호 성명 번호 만나 문제번호 만나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jpeg은 옵션이 씁니다. 자 여기 옵션의 퀄리티를 하이 퀄리티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첫 번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미지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를 저장하실 거예요. 자 이미지 사이즈 조정하셔야 되죠. 이미지 메뉴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위스와 하이트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 위스 60 조정하면 하이트도 40으로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 확인되시죠. 더불어 10분의 1로 줄어들어져 이렇게 보입니다. 자 레이어를 보존한 채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하기 위한 방법 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디요? save as를 통해서 어디에 답안을 전정할 경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 경로에 이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으면 답안 파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타가 입되거나 경로가 다르되거나 파일 형식이 다르면 전송되지 않으니까요. 브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당대에서 저장 한번 하시면 3번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저장 정답자에 저장을 했으면요. 바탕화면에 답안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바로바로 전송하시고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안정적으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장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 되겠는데요. 개점은 35점입니다. 꽤 높죠? 네 그리고 활용하는 이미지는요. 자 원본 이미지는 맵피시 문서 gtq 안에 이미지 폴더를 열어서 해당되는 이미지 블로그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2급 다시 9번부터 13번 총 5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완성형태 보시면 출력형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효과는요. 배경에 파스텔 효과 러프 파스텔 효과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출력형태 창조하셔서 컨택을 해석 변형을 통해 화면에 배치를 하고 각각 레이어 스타일 및 오페스티 불투명도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에 쉐이프 안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 커스텀 쉐이프 모양 안에 이렇게 잘려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는 이미지 또한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4번 문제 필터 2개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쉐이프를 활용해서 모양을 그려서 배치를 한 게 보이시죠? 해당되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색깔 크기 그리고 레이언 스타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는요. 4번 문제인 이만큼 3개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많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에 왜곡 효과 들어가 있는 건 으로 파악이 되시죠. 그리고 간혹 패스상의 글자가 입력되는 상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 효과 3개 적용하고 파일 저장 규칙에 맞게 두 개의 파일 jpeg과 psd를 저장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작업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고요. 비수는 6배 파이트는 400px 그리고 해당부 72px 셀프 인치 컬러 모드 RGB 칼라 8bit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 인지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R 누르셔서 이렇게 눈금자 보기 해주시고요. 격자 보기 그리드 보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 그리드는요. 100px 당 하나씩 그리드가 표시가 되게끔 환경설정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해당되는 이미지 불러서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구름 이미지 구름 해놨고요. 2급 다시 9번은요. 배경에 적용이 될 거고 러프 파스텔 적용을 할 겁니다. 아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Ctrl-A Ctrl-C 를 하시고요. 작업한 다음 작업 도큐멘트로 붙여넣기 그저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 쓰셔도 되겠고요. Move 툴로 드래그 앤 드랍 드랍 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Ctrl-T 해서 내부분 크기 조정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공된 원본 이미지 보시면 크기 조절하지 않고 위치만 맞춰 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작 형태 보시고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적용에 앞서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Ctrl-S 를 누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포토샵 포맷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전송할 위치에 저장하지 마시고요. 원본을 작업하고 원본이 완료가 됐을 때 JPG와 1분의 10 사이즈로 적어둔 PSG 두 개를 각각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을 태워기 위해서 이메일 경로에 원본을 저장해 주십시오. 저는 바탕화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도 설정 해주시고요. 뒤에 .psd는 붙여주지 않으셔도 파일 형식을 지정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이렇게 타이틀바 제목이 바뀌었나 확인하신 후에 작업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적용 하겠습니다. 러프 파스텔은 필터 메뉴 눌러서 필터 갤러리를 클릭 해야 나옵니다. 러프 파스텔은 아티스틱 에 있습니다. 러프 거친 파스텔 효과 적용 하겠다. OK 눌러서 파스텔 효과를 적용 해주시고요. 필터 적용 전후 반드시 세이브 컨트롤 s 를 눌러주십시오. 컨트롤 s 눌렀는데 대화 상자 안 뜨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실까요? 처음에 저장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 이름 그 확장자로 계속 덮어 씌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급 다시 10번 이미지를 열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선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이 단조로운 단색일 때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원본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요.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색이 단조로워요. 그러면 선택을 단전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깔끔한 흰색일 때는 매직원드를 활용을 해주십시오. 자 마술봉 입니다. 이 매직원드는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클릭했을 때는 색상이라든가 음영 때문에 선택이 깔끔하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배경을 클릭을 하는데요. 이때 옵션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옵션을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옵션을 초기화는요. 툴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 툴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셋 올 툴스 하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설정대로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라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파악을 해보면 옵션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도 당황하게 되면 눈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 문제풀이 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문제 작성에 앞서서 이렇게 리셋 올 툴스를 먼저 진행을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티료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두셨다가 진행해주십시오. 자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엔디엘리스 플러런스는 허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클수록 선택을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흰색 범위 지정을 하는데요 보시면은요 가운데에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도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잘 풀고요. 이렇게 컨티비어스라고 해서 인접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해제를 하고 제가 힘 배경을 똑같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좀 전에 기본에서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중간에 닫혀있는 이 공간도 어때요 지금 선택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흰색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미지가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플러런스도 줄여줘야 되는 예제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배경을 선택했고요 우리는 선택을 뒤집어야 선택을 뒤집는 명령은 셀렉트 메뉴 누르시면 인벌스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컨트롤 I 인벌스 에 I 기억하셔서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자 그리고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를 가지고 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치를 했고요 레이어 추가하면 반드시 무조건 컨트롤 S를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배경 위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방향 다르죠? 크기 다르죠? 자 그러면 T를 당연히 해주셔야 겠죠. 자 방향 먼저 바꿔 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거리 젠탈 가로 먼저 뒤집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치를 맞춰 주실 거예요. 이때 가로세로 종행비 윌스 화이트 사이에 체인 모양 클릭해서 고정을 해두시고요. 한쪽 수치만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크기가 종행비에 맞게 종행비에 맞게 라는 건 가로세로 비율이 맞는다는 거죠. 납작해지거나 길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쉽게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랑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회전값을 조정해서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눈금자와 그리드 격자를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지정하시고요. 하단 액젝스 눌러서 해당되는 레이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너 블로우 가 되겠습니다. 레이어 광선이 됩니다. 미리보기 클릭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세부 설정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와 같이 적용되는 거 확인할 거예요. 스톱 쉐도우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이즈와 디스턴스 조금 더 진행해 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저장 컨트롤 S 누르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 다시 12의 이미지에서는 고추장이 듬뿍 들어있는 그릇 모양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된 걸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노출되는 이 부분만 아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빠른 선택을 위해서 퀵 셀렉션 을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하셔서 이미지 이렇게 드립 하시면 선택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클릭만 해도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도 조정 해주시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 여러분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Select and Mask 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이 세부 설정을 조정하시면 조금 더 선택을 매끈하게 해주실 수가 가능합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Reduce 만 1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서 선택을 조금 더 매끈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이미지에 그리고 위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형태에 참조해서 크기, 위치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줍니다. 작업에 일정한 루틴이 있죠. 선택하고 가져와서 Ctrl T 크기, 방향, 회전, 위치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미지는요. 종행비가 깨지게 되면 우리 눈에 굉장히 어색하게 보입니다. 완성도 있게 해놔도 굉장히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종행비를 반드시 유지를 하면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기 조정하시고요. 역자보기 장조하셔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야 겠죠. 이걸 왼쪽 계단을 눌러서 배치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레이어 레이어스타일 적용 해봅니다. 다시 눌러서 베베르 멤버스 입니다. 입체 강력 보기 돼서 베베르 멤버스 0 10 지정 OK 를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드랍 섀도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작용 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2 개로 같이 중복 적용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림 효과에 제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적용을 하실 데 여러분이 이제 적용 하실 때 보시면 앵글이 20 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Use Global Light 라고 해가지고요.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미 적용되어 있는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도 앵글이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별도로 따로따로 적용하겠다 할 때는 이 체크박스를 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Distance 사이즈 조정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레이언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모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구름 모양 이죠. 구름 모양 을 찾아 줍니다. 구글 패널 의 Custom Shape 툴 을 선택 합니다. 그리고 옵션 에서 여러분이 모양을 찾아 주셔야 되겠죠. 구름 형태 역시 Nature 에 있습니다. 구름 모양 선택 입니다. 그럼 다음에 격자 참조 하셔서 왼쪽 상단 드래그 해서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가 적용 되어있는 상태 구요. 오피스티 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려 진 노릇 모양 에 썸네일 을 더블 클릭 하셔서 색상 을 제시된 색상 으로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셨 구요. 먼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 해볼까요. 레이어 하단 에 fx 눌러서 탭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스톡은 5px 지정 할거구요. 이때 보시면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두께 팩이 지정이 돼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설정해 주시면 되겠구요. 계속해서 여기 이너 쉐도우도 같이 적용할겁니다. 이렇게 다중 설정될때 앞에 체크박스는 하지마시고 용어 자체를 클릭하셔야 오른쪽에 설정을 맞춰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림자의 거리 하고 사이드도 조정하겠습니다. OK 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불려서 잘 이미지 다시 12가 되겠지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구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클리핑 마스크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주의할게 있어요.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만든 오브젝트 이 모양 이 모양 바로 위에 현재 이미지가 배치되도록 레이어 상에서 정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어쨌든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갔어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레이어 품을 확장하셔서 바로 위쪽에 겹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R2를 눌러서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선에 R2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클라우드에서 색상이 있는 이 명과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위쪽 이미지만 잘려서 보여지는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먼저 해 봤어요. 이렇게 먼저 하시구요. 이 상태에서 위쪽 레이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정을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업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적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위치도 맞춰 주시구요. 그리고 크기를 먼저 붙은 후에 해당되는 필터를 적용하실 거예요. 필터 적용 먼저 하고 크게 조절하시면 필터가 적용된 결과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 클릭하시구요. 페인트 덕스 페인트 덕스 유터 갈러리 클릭합니다. ITT 각장해서 페인트 덕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레이어의 이미지에 적용한 opacity를 70%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역 형태와 같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구요. 자 이제 조정하시고 자 이미지 보시면 여기 중앙에 대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미지 선택해 놓습니다. 자 보시면 선택이 쉽게 호락호락하게 본본 이미지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앞서 이미지에서 잎사귀 모양을 선택했을 때 처럼 흰 배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자로 방해 연속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픽셀렉션으로 다행히 배경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색상이죠. 손고추 부분을 먼저 픽셀렉션을 이용해서 선택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선택이 되죠. 자 이제 줄기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브러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니까 브러시 크기 3정도일 때 가장 잘 됩니다. 이미지 따라 이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제공 이미지 따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지 2급다시 색상은 그렇습니다. 색셀렉션은 옵션에서 에듀트 셀렉션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 부분에 제가 클릭만 했는데도 이렇게 비슷한 색상으로 고추 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죠. 잘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미지 확대하셔서 혹시 선택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까 라고 하시면 원본 이미지 참조하셔서요. 이런 부분들도 더 수정을 해주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배치를 해주시구요. 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순서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레이어를요. 레이어 패널에서 끌구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끌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1 바로 위쪽에 배치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컨트롤 2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위쪽에 붙겠죠. 자.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제 컨트롤 T를 합니다. 좌우 방향에 바뀌어있는거 확인되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분리 허리제는 탈 클립합니다. 다음 종행비에 맞게 크기도 조정을 하실거구요. 자, 축소되어있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도 조정할거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박스 조절점 밖에 마우스 위치하고 시계방향인지 단시계방향인지 확인하신 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하실 땐 격자 그리드를 참고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배치하셨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랍 섀도우 해 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0%로 그리드를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갈거에요. 여기서는 방식에 해당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금직하게 크기를 비워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후에 크기 조정하실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실거구요. 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그래덴 오버웨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모양의 기본적인 휠컬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확대를 유지해야 되니까 쉬프트를 꾹 누른채로 모양을 그리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눌러서 이너쉬로 들어갑니다. 지금 검성이니까 이너쉬로 넣을거에요. 지금 보이지는 아닐거에요. 그죠? 조정을 해주시구요. 자, 그래덴 투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그래덴 투 편듭하기 위해서 에디터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왼쪽 클러스터 더블클릭합니다. 컬러 피커에서 해당되는 색상 두자리씩 단축해서 총 여섯자리를 세자리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클러스터 더블클릭합니다. 자, 귀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색상 여러분 자, 좌우 색상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아래에 스타일, 리니어, 앵글은 180도를 지정할거구요. 이때 스케일을 여러번 조정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100%지만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면은요. 기본 100%일 때는 좌우 컬러스탑의 색상에 충실하게 로케이션에 따라서 잘 중간단계가 표현이 되는거구요. 이 표현단계를 조금 더 널찍하게 대체하고 싶다 할 때 이 스케일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150%로 스케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 옵션들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그때 그때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구요. 여기에 오프셈도 70%로 미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T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회전해서 배치를 하셨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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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채 조정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돈도 해주셔야 되겠죠. 레이어에서 순서도 정돈 과정을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구요. 조정을 해주고 회전해서 배치를 하셨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컴퓨을 왼쪽 배가를 눌러서 이렇게 정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구요. 이제 두 번째 모양 그려주도록 합니다. 옵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르먼트에 같이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네 드래그 하면서 네 쉬프트 눌러줍니다. 처음부터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린 먼저 그린 쉐이프 레이어에 같이 그려줍니다. 그럼 따로따로 색깔이라든가 레이어스타일 적용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로 이렇게 독립적인 레이어가 될 수 있게끔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서 등록된 라이브러리 안에 지금 미리 보기와 같이 조명비 유지하면서 그려줄때는 쉬프트 눌러주시는 겁니다. 보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구요. 색상 레이어의 썸네일 커스텀 쉐이프로 만들어진 레이어 썸네일은 일반 이미지 썸네일 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한꺼 가지고 해줄게요. 자 그리고 T를 눌러서 단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쉬프트를 누르고 회전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식으로 스냅이 축축 걸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툴팁으로 이렇게 아우스포인터 옆에 보여지자면 15도 단위로 스냅이 걸려있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45도 단위로 포토샬에서는 15도 단위로 스냅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위에 옵션에도 이렇게 앵글이 표시되는걸 확인하실 수가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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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에는 스트로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문제지에서 제시로 텀베로 스트로크의 사이즈 그리고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간혹 옵션이 포지션이 달라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이드로 만들거나 센터로 됐을때는 출력상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하셔서 포지션 아웃사이드 외부에 외곽으로 되어있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양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세이브 컨트롤 S 수시로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구요. 이제 문자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총 세개의 문자효과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개에는 원 텍스트가 적용되어있고 하나에는 어때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입력에 앞서 옵션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입력한 후에 조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자 클릭해서 이렇게 텍스트 미리 보기가 되어 있을 때 대시된 문자 속성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폼트에 이름 시작된 철자 몇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아래 힌트가 보여집니다. 자 에리얼 볼드입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30 폼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라딘트 오브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색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해서 글자 입력을 해주시구요. 자 글자에 왜곡을 먼저 해줍니다. 모어 텍스트를 옵션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깃발 형태로 변형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스타일 누르시고 플래드 밴드 50% 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할게요. 레이어 이렇게 에피엑스 옵션 스트로크 자 로 엑셀 로 트 잃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클릭을 합니다. 정보 자체를 클릭해서 오른쪽 옵션이 보이며 오른쪽 때 옵션에서 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워서 색상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글라스탑 더블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구요. 오른쪽 글라스탑 더블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공값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사용하시구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스타일 린이예요. 그리고 색상 단계 한번 보십시오. 용도가 되겠구요. 컬러가 바로 색상 충실하게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은 다시 100%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에서 값 150%로 지정되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깐요. 자 100%로 맞춰주시고 자 OK를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요. 이동 도구 모브 툴로 오토스틱이 되어있을 때 이미지에 작업 이미지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레이어가 이렇게 바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선택되지요.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 가시면서 작업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고추장 그릇 안쪽에 이제 글자가 배치되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허리미자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한글 폰트 여기서는 보듬입니다. 클릭하시고 물론 눌러서 여러분이 보듬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 한글 입력모드에서 북이라고 입력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도둠이 되겠습니다. 도둠체 아닙니다. 도둠입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 위 색상을 해줍니다. 한글은 볼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NLS에서 스트롱으로 조금 더 진하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영문 입력모드에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구요. 부분적으로 설정이 다른 게 있죠? 네. 그래서 글자 크기 루이드를 선택하시구요. 글자 크기와 색상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6개는 뭐예요? 블랙입니다. 하단의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입력하시구요. 자 그리고 다음엔 워프 텍스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를 눌러서요. 여기서 적용된 건 뭐죠? 그 룰로 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일부되어 있어도 이거는 해당 문자레이어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워프 텍스트는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밴드값이 50인데요. 너무 좀 심하게 구부러져있죠? 그래서 그런 모양에 맞게 구부러진 형태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밴드는 40%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관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F가 6개는 흰색입니다. 왼쪽 상단 모터에 클릭해서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림자 역과 드랍쉬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랑 보시면서 사이즈, 디스탄스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단에 위치 이동하실 때는 언제든지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하시구요.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패드에 엔터 눌러주시면 글자에 대한 설정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할 패스선을 먼저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요? 펜툴로요. 펜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에 패스를 지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옵션의 패스 상태 확인해 주시구요. 이미지를 조금 적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시작 위치 잘 잡아주세요. 글자의 시작점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구요. 열린 복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선 패스 그렸습니다. 열린 패스이기 때문에 끝점 만나면 안되겠죠. 자 그리고 일러스트처럼 타이버너 패스 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리젠탈 타이툴 선택하구요. 여러분이 패스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어때요? 커서 바뀌는거 확인되시죠? 열린 패스 왼쪽 위치에 이렇게 타이버너 패스 툴일 때 적용했던거 이렇게 하시면서 네 gtq일러스트 검축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곡선을 따라서 글자가 배치가 되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원서입니다.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입력이 될거니까 여기에 렉터 라인 텍스트에 체크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요 영문 입력모드로 전환을 하시구요. 세기상 코드값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패스는 조금 더 넉넉하게 그리셔야지 이제 글자가 흐르는 선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을거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레이어 타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랍쉬도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영역에 드랍쉬도우 적용할때 자 클릭상태에 참조하셔서 디스탄스와 사이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지 않게 안 조정하실거구요. 자 패스 그려놓은 앵글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렇게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대치 위치까지 조정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저장 최종적으로 하시구요. 그래서 출력형태 보시면서 위치 크기 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move 툴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서 최대한 출력형태랑 동일하게 위치 크기 맞춰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구요. 저장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안내선을 격자 리드를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저장은요. 지금 여러분 임시로 하고 있는 원본 파일이구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답 파일을 감독한 PC로 전송할 수 있는 경로 그리고 확장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일단 JPEG을 먼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버전에 따라서 Save as 파일 형식 눌렀을 때 JPEG이 뜨지 않는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대화 상자에 Save as Save as 4번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Save as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후에 파일 형식을 바꿔주시면 파일 이름 뒤에 .jpg 라고 붙구요. 그리고 어디에 저장하시는거에요. 맨피시 문서 이 경로에 저장하셔야죠. 직접 볼러 이 안에 저장을 하실거에요. 이때 오타가 있겠거나 손 번호가 틀리면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장 누릅니다. JPEG은 옵션이 뜹니다. 이미지 퀄리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이퀄리티 하시면 파일이 지정되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JPEG 저장했구요. 이제 손에 잉크기로 줄어든 PSP 저장을 차례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서 2개 링크가 되어 있을 때 미스 입력하시면 화이팅 40개죠. 줄여서 어디에요? save as 문서 열어서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끝났으면 포토샵을 종료하구요. 바탕 안남에 다반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1번에서 4번까지 총 8개 파일을 다시 한번 감독과 PC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하고 나오기 전에 감독관이 여쭤봅니다. 어떤 번호 몇 번 다관전송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완성된 사회를 열어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나 보시구요. 원본으로 저장된 이메일 경로에 저장된 원본을 읽어서 편집을 다 한 후에 다시 한번 방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J백과 정답 10분의 1로 줄어든 PC를 그 경로에 저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덮으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